또 보고싶,- 또 보고싶어 또 보고싶어 또 보고싶어 또 보고싶어 나 왜 운지냐고 나 왜 칠리 먹는거야?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글쎄 나 얼굴을 보고는건 아니겠지? 아 맛을 한번 볼까? 이걸로 아아아악 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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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을 한번 볼까? 맛을 봤어 맛이 어때요? 지금 저 분이 짠맛을 봤어. 거꾸네. 근데 나 왜 이렇게 입체가 눌린 느낌처럼 생겼네. 우리 다 그래요 지금. 나 지금 나 존나 웃으신 거. 언니 그 맛을 한 번 볼까 전에 가사가 뭐예요? 야 맞나? 그러니까 걔가 야 우리 지금 맞나? 이랬단 말이야. 야 맞나? 그럼 맛을 한 번 볼까? 어깨. 그럼 진짜 맛을 봐버렸는데? 언니 맛을 보자고 해서 맛을 진짜 본 와사비였네 어떻게 생각하지? 눈으로 쩍쩍 제대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에피타이저를 한 번 맛본 거 같아서 좀 아쉽다. 왜 안 나오지? 에피타이저를 말고 뭐 혈압도 넣었어야 됐어요 언니?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언니가 어이 언니 언니 왜 이래요? 나한테 헤어놀려고. 어디 한 번 보자. 맛을 한 번 볼까? 야 진짜 바비에 웃고 있는Mac밥 같지 않아? 감사합니다.